상세기 제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치맘의 하와가 인퇴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나마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처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옥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눅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눅이라 하였더라. 에눅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신라며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세시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누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태복음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방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적과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추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추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의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추니라. 에스라 제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스루왕 에사랏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기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루파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 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의하였으며 또 아하 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 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루흥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이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루흥과 서기관 심세 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로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 에 이르로 입회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점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요란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치라 이 성읍이 협화됨도 이 까달기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권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루흥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달은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 에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범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함에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존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까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메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 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사도 행전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4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또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드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흘란할 말이 없는 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이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 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보랄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밀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노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해록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의 저의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밀어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이니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탕세기 제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치맘의 하와가 인퇴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야마 득나마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요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 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침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 는이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드레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요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작가들이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옥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야 된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눅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눅이라 하였더라 에눅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 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 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맥을 낳았더라 라맥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신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출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이었더라 라맥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맥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맥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세시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누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태복음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룡에게 이끌리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작가 예수께 나와와서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 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적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바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추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추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지라 사람들이 모두 낳는 자곳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추니라 에스라 제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족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수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수루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기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루파벨과 예수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의하였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수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루흥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이루살렘 백성을 고수한 그 글에 방백루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루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의 이루로 이 폐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꼬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업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요란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치라 이 성읍이 협화됨도 이 까달기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꼬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루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흥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업하고 모범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함에 조공과 잡새와 부새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존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래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루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이르니라 사도행전 제사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또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 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 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이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보랄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밀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 들과 장노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해록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의 저의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부로 해서 난 내 위족이니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하니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상세기 제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치맘의 하와가 인퇴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요호와로 말미야마 득나마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요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드레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처죽이니라 요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작가 되리라 가인이 요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옥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이 요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눅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눅이라 하였더라 에눅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맥을 낳았더라 라맥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신람이여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맥이 아내들에게 이르되하다 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맥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맥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하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누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태복음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작가 예수께 나와와서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적과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문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추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배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추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날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추니라 에스라 제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족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스루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기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루파벨과 예수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의하였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수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랍 문자와 아랍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루흥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유루살렘 백성을 고수한 그 글에 방백루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로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의 일으로 입회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요란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협화됨도 이 까달기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흥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의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에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요랑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범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제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제함에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존아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팔을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래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루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이르니라 사도행전 제사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또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드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일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보랄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밀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노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돼 대주제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해록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이니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감사합니다.